마드리드의 이한 입니다. 제가 스페인에 어떻게 오게 되는지 또 어떤 것을 준비하게 됐고 주창기에 적응하는 과정 이런거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진 먼저 보시면요 전 한국에서 미술 전공했고 디자이너로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유학자금을 마련하려고 또 일을 하다가 석사로 마드리드에 오게 됐거든요 근데 합격하기 전이고 먼저 일단은 유학원에서 그 성담을 하고 어학연수 하면서 석사 준비를 했습니다. 서류 같은 거 결과적으로 6개월 어학연수를 했고 원서 접수 이런 거를 해서 그 해에 가을학기에 들어갔어요 저는 어학연수를 알리깐떼에서 했습니다. 스페인 동남쪽 발렌시아주에 있는 소박한 도시에요 자 그래서 마드리드에 유학하러 왔을 때의 그 사진이구요 그래서 마드리드 공항 도착해서 1박을 호텔에서 머물고요 이제 다음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것도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그 올 때부터 아 어머니 말 말씀 잘못 들어가지고 캐리어를 들고 와야 되는데 이민가방 필요하다고 이민가방에 그 짐을 무겁게 들고 왔는데 이민가방 못 끌잖아요 불편해서 그래서 이날 또 아침에 캐리어를 또 사고 그 다음에 그 호스텔이 좀 이상한 호스텔이라서 호텔인지 호스텔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문정박대 당했어요 너무 그 늦어가지고 비행기가 연착됐거든요 떠돌다가 즉석에서 호텔 비싸게 잡고 들어간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초창기부터 뭔가 꼬였습니다 첫날부터 문정박대 당하고 캐리어 막 이민가방 그냥 버리고 마드리드 아 지금 보니까 옛날에 어딘지도 몰랐어요 까야오 광장이네요 여기서 아침식사하고 캐리어 사고 알사버스로 남부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날 아침 먹었을 때 여기 또 빵스라는 카페에요 지금 보니까 어딘지 다 보이네요 그란비아 보려는데 그때는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어디 들어갔어요 자 그러다 버스 탔을 때 뭔가 설레는 기분으로 드디어 알리칸떼 도착했는데 야 야자남 보이고 와 내가 되게 좋은 데 왔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임시 어학원에서 제공해 준 숙소가 있어요 유학원 통해서 엔포렉스라는 그냥 이름 공개할게요 어학원 엔포렉스 학원에서 마련한 숙소로 들어갔는데 주말이라서 그 키를 다른 어디 학원에 맡겨놨거든요 근데 그 키를 이제 찾고 이제 그 주소맞게 그 었는데요 열쇠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오직 낯선 땅에 와서 숙소 들어갔는데 열쇠도 안 맞고 주말이라서 아무도 학원 관계자 없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다행히 그 어학원 그 같은 그 룸메가 같은 그 집에 사는 거예요 다행히 미국인 그 어학원의 그 친구가 다행히 여기 키를 열어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학원에서 열쇠에 맞는 키를 다시 받았죠 그러니까 일하는 거 완전히 개판이에요 스페인 낯선 땅 와서 열쇠 안 맞으면 저 만약에 그 친구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하라고 완전히 밖에서 벌벌 떨뻔 했죠 주말인데 자 아무튼 아 갑자기 화가 나네요 이 어학원 나중에 그 이 어학원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 엔포렉스 엔포렉스 잘 기억하세요 엔포렉스 자 그래서 아 여기 동네 좋긴 해요 그리고 차들 주차한 거 여기 뭐 서민 아파트 동네인데요 이런 주차하는 방식도 너무 신기했고 온갖 것이 너무 새로웠습니다 자 그리고 제 그 숙소인데요 그 집이 넓었어요 근데 그 식탁이라든지 쇼파 다 오래된 거 우리나라에서 중고사 중고가게에서 안 사는 거 이런 게 다 이제 전열되어 있고 초반에는 그 혼자 혼자 지내는데요 좀 이제 며칠 지나니까 하나둘씩 그 이제 어학원 학생들 외국 다 외국인이었어요 뭐 스코틀랜드 학생도 오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하나둘씩 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에 빨래를 이렇게 널었는데 여기 어떻게 널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거 무서울 것 같은데 여기 빨래 어떻게 널지 근데 이게 다 요령이 있더라고요 도르래 해가지고 이게 쉽게 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도르래 딱딱 끌면 열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빨래하는 방식 자체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모든 게 다 신기했던 자 여기 어학원인데요 그 엠포렉스에요 유학원 이름 공개 안 할게요 유학원에서 여기를 이제 추천해줬어요 근데 이게 학원비가 좀 비싼 편이었고요 비싸도 상관없는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너무 별로였어요 일단은 그 들어왔는데 숙소 관련해서 거주권 그거 뭐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나 모른다 알아서 하라고 일단시로 얘기하고 그 제가 등록한 거주권 당연히 어 집 주소에 대한 거주권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사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나 몰라라 했던 그 어학원이에요 아무튼 아우 기분 나쁜 어학원 자 그리고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요 아파트 안 왼쪽인데요 내부가 딱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1층이 그 빨래 떨어진 장소기도 하면서 어 흡연 장소기도 해요 여기가 그래서 바띠오라고 하는데 스페인식 그 건축물들이 이런 게 많아요 그 바레슬로나의 까사밀라 까사바디요 가우디 건축물도 이런 식이죠 자 집 내부고요 TV 누가 이런 거 써요 그 이런 TV 아직도 씁니다 스페인에서는 뭔가 모든 게 심리적으로 추웠던 집도 춥고 마음도 추웠던 그 초창기 시절입니다 자 여기 동네고요 자 그리고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요 바로 근처에 바닷가가 있어서요 여기 요트장이에요 아무 때나 일각역하고 책 읽으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자주 안 가죠 집 앞에 바닷가만요 안 가게 됩니다 바닷가가 야자나무 있고 그냥 깨끗하고 도지도 정련되어 있고 좋았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좋았습니다 그 엔플렉스 이 어학원의 선생님들은 여기는 되게 좋았어요 솔직히 근데 원래 어학원 이 정도는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여기가 최고로 좋았던 선생님이었고요 가면 갈수록 점점 선생님들 질도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시골 인심에 선생님들도 정도 많고요 지금도 좀 그리운 선생님도 있고 막 그랬어요 자 그 공원이고요 여기 해안가 도시고요 말년에 그 스페인에 은퇴한 스페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라고 해요 전통적으로 그 외곽으로 가면 이렇게 이쁜 카페들도 많고요 도시도 되게 깔끔해요 다시 오랜만에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나면 또 어학원의 친구들끼리 뭐 한식 파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놀았던 기억도 나고 이것도 추억이죠 그리고 근처에 그 또 근교 도시에 발렌시가 있죠 요즘에 이강민 선수가 아주 활약하는 그 발렌시아면 라스 빠야스라고 해서 불꽃축제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를 또 당일치로 보러 가기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주말이면 또 친구들이랑 그 트램이 있어요 해안가 트램 어 길 전망도 되게 이쁜 트램 타고 근교 또 아주 아름다운 소도시가 있거든요 알떼야 그쪽 동네 가는 길 같고요 친구들이랑 근교 소도시 해안가에서 놀았던 기억이고요 그리고 알꼬이라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축제예요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축제 있으면 또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와학연수 하면서 이때 언어 진짜 제일 못했을 때고요 반반 용어 섞어서 하고 스페너 잠깐 하고 그랬을 때고 저는 어... 와학연수 하기 전 한국에서 스페너를 거의 안 배웠어요 왜냐면 유학자금 마련하고 일하면서 학원 다니기가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게을렀던 거고요 의지가 있으면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은데 저는 솔직히 이제 동시에 일하면서 공부도 같이 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아 그냥 가서 고생하자 해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공부했어요 그 알파벳부터 스페인 개고생했죠 진짜로 언어 모르고 가면 진짜 고생합니다 스페인 유학 초창기에 근데 보통 한 곳에서 어학연수 하는 게 솔직히 좋아요 그 여행은 그냥 따로 하고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이사까지 했습니다 왜냐면 같은 학원이면 또 이사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지점 지점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큰 학원은 그래서 마르베아라는 또 다른 부촌이에요 여기는 남부지방 안달루시아 해양마을인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되게 부자 동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걱정했는데 살아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다 어느 가나 서민 지구 다 있고 오히려 마드리드보다 물가 더 저렴했던 게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혹시 해안도시 마르베아 어학연수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살아도 문제 안 됩니다 물가 오히려 바르셀로나 마드리드보다 더 싸요 집세도 더 싸고 밤에 야경이에요 동네 이쁜 카페도 너무 많고 골목도 너무 이쁘고 여기 거리에요 그때 스케치했던 장면이고 흥미로운 경험을 내는데 제가 길거리 화가도 잠깐 했습니다 그림 화가도 했고 그림 한.. 두 점 팔았나? 아무튼 그 직속에서 캐리커처 그려주고 그런 이상한 집도 했습니다 자 저희 그.. 여기 제가 집에 엄청 살았는데요 우리 스페인 집은 껌파르띠르 삐소라고 해서 공영 구역은 공유를 해요 주방 뭐 화장실 그리고 방만 각자 쓰는 시스템인데 제가 어느 아르헨티나 가족 집에 들어갔습니다 문 열면요 바닷가가 이렇게 한눈에 보여요 지금 보니까 여기 학교네요 그래서 뭐 시간나면 스케치하러 돌아다니고 되게 진짜 여유있게 살았어요 근데 반전이 있어요 최악의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도둑놈인거에요 아르헨티나 가족이 전문적인 도둑이란게 아니라 제가 없을 때 제 방에 들어와서 제 물건에 손을 대더라구요 방문 안에 문을 고치러 오는데 제가 없을 때 몰래 들어와서 고치고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쳤는데 어느 순간 제 물건이 뭐 안 보이는데 구두티가 오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학년 수니까 옷을 많이 안 샀을 때잖아요 그래서 약간 쌀쌀했을 때인데 5월 달이면 뭐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그럼 학원에 두고 왔나 아닌데 나 이거 분명히 입고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갔는지 찾다가 어느 날 그 아주머니 그 아르헨티나 그 집주인 아주머니가 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와 충격이었죠 문화 충격 엽기죠 이거는 제 옷을 왜 입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핑계를 대는게 아 내가 빨래 섞여가지고 내가 잘못 입었다 하긴 말도 안 되잖아요 어 그때부터 너무 불안하더라구요 제 몸에 제 물건에 손을 대니까 그리고 되게 마음에 안되는 게 집세 계약대로 내는 조건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 다 포함되어 있는 그 관리비에다 갑자기 인터넷비 따로 내라고 그리고 저보고 너 왜 샤워 세 번 하냐고 하루에 두 번 하냐고 했나 아무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 하래요 물 많이 쓰고 그리고 요리 많이 하니까 너 다음 달부터 집세 더 내라고 어 진짜 정떨어져가지고 그 결정적으로 제 물건이 손을 대면서 어 대판 싸웠죠 그래서 막 그 처음에는 이 가족들이 저한테 와 너 얼마 안되는데 스페인어 잘한다 이렇게 격려해주다가 이제는 사이가 안좋아지니까 너 왜 이렇게 스페인어 못하냐고 막 이렇게 막 공격하더라구요 어 그래도 이때 아르헨티나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되게 안좋은 기억이 남았어요 자 근데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말 있어요 남비 사람들 조금 그 같이 사람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은 그 많이 들었는데 어 그때 뒤였습니다 근데 이 무렵에 그 석사 대학원 합격을 해서 이제는 마드리드 와도 되거든요 근데 한 몇 개월 더 있어도 되는데 빨리 왔어요 이제 정 떨어져서 그 가족들한테 뒤여가지고 자 그래서 마드리드를 이제 오게 됩니다 어 유학 청산하고 자 근데 제가 어학연수 하면서 어 유학원이랑 계속 연락하면 가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원서 접수하고 그래서 리서치도 유학원이 어느정도 해주고 해주고 제가 어 전공했던게 예술 문화예술경영인데 저는 솔직히 그 영국쪽을 준비했어요 그쪽이 더 대학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 한국에서 그 유학자금 마련하고 어 돈을 벌다가 좀 가치관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관심 분야도 그래서 관광과 관련된 그런게 좀 관심이 생겨서 어 미술과 관련된 뭐 그런 비슷한 학문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예술경영이라는 학문이 있더라구요 아 그러면 관광을 뭔가 문화관광 이런거 배우려면 어느 나라에 가면 좋을까를 생각했을 때 관광객 대구 크게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가 딱 있더라구요 근데 저는 여행 경험으로 봤을 때 스페인이 너무 재밌었고 좋은 기억이 많았었기 때문에 스페인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를 먼저 결정을 하고 또 관심 분야는 좀 이순이 그냥 살아보고 싶었어요 스페인에 옛날부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유학지를 여기로 결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관심 분야 전공은 또 나중에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대학교 어디가 제일 유명하나 했더니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찾다가 바르셀로나는 까달란 까달루냐어 그 언어가 따로 있거든요 스페인어도 못하는데 까달란 괜히 수업했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될 것 같은 그 불안감에 그 마드리드로 이제 또 더 관심이 생기다가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둘 다 합격을 했는데 근데 서치해보니까 마드리드 학교가 더 좋았습니다 후안 까릴로스 3세라는 대학교에 결국 가게 됐죠 학교에서 요구하는게 과마다 다르긴 한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베 도스 언어 어학 그 증명서를 요구해요 베 도스 그리고 추천서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서류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미리 그 추천서는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공증 거쳐서 번역 같은 거는 스페인어를 못하니까 당시에 그 번역하시는 분을 맡겼어요 그 이제 돈을 내고 그래서 합격을 했죠 그래서 마드리드 이제 돌아왔을 때 대학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대학원 스페인 유학 생각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간혹 한국에서 예술경영 석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학교마다 다르고 또 분야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이 학과 같은 경우 프로젝트 수업이 되게 많았습니다 팀 작업이었어요 거의 다 그래서 한 팀 작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때 저희가 뭐 서치를 하고 그런 거를 또 인터뷰로 각자 발표하는 형식이었는데 프라드 미술관 앞에서 우리 친구들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파티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인원이 반 거의 40명이었는데요 반이 스페인이고 반은 외국인인데 거의 다 라틴어 파생어 국가들 그러니까 프랑스 남미 사람이 꽤 많았고 멕시코 사람이 꽤 많았어요 나머지 미국인 한 명 그래서 다 외국인이고 아시아 사람에 딱 두 명 있었는데 저와 일본 학생이 있었어요 일본 여자 여학생이었는데 제가 어학연수 6개월 하고 대학원에 대학원 갔는데 안돼요 6개월 가지고는 원래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석사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면 어학연수는 최소 1년이에요 1년 최소 그것도 부족하대요 저는 그럼 6개월이었는데 뭐 말 되겠어요 수업인데 그래서 제가 어 언어를 제일 못했고요 이 반에서 그 다음으로 못한 학생이 일본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1년 이상 5학년생 했는데도 되게 힘들어 했습니다 아 말이야 이 친구 너무 많이 도와주고 말 못한데도 막 되게 친근하게 잘해줬던 친구 그리고 호루의 형 초창기에 견학 수업이 되게 많은데요 그 맞다대로라는 도살장이었어요 원래 옛날에 아주 큰 도살장이었는데 폐허가 된 건물을 문화 그 공간으로 살린 아주 좋은 공간이라서 여기에서 이제 수업을 했을 때 장면이에요 견학 수업이죠 이런게 되게 좋았어요 견학하고 어디 막 마치 소풍관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 학생들이에요 우리 사라라는 친구 되게 착했고 프랑스 친구 멕시코 친구 자 그리고 또 여기 전문 관계자 또 강의를 듣는데요 저는 거의 안 들렸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 학생 근데 이 중에서 누가 누구라는 얘기 안하지만요 스페인 학생들 되게 착해요 자 아무튼 그 견학 수업이었고 그 다음에 수업 때에 그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호루의 형이 이렇게 수업하는 장면 이거 제가 딴짓 많이 했는데 스케치 했던 장면 스케치 했던 장면 스케치 했던 장면 그 팀 작업 아 그 수업하는 도중에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잠깐 찍은 거 그 다 그 학생들 거의 다 착했어요 뭐 잘 도와주고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수업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학생들 많이 졸잖아요 어 근데 사람들 안 졸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졸리니까 초창기에 얼마나 그 뭐 집중해도 안 들리고 해요 그러면 뭔가 잘 안 들리면요 마치 지식거리는 라디오 소리 같거든요 그러면 되게 더 졸리잖아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몰래 저 얼굴 찍고 그래서 좀 우리 한국인 망신을 좀 시켰죠 우리 학생들에게 근데 약간 다 농담이고 장난친 거죠 네 아무튼 그 학교 분위기였고요 적응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그래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저 미술이니까 그래도 다 미술 전공했다니까 각자 분야 다 다르거든요 뭐 경영에서 온 사람도 있고 스페인 문학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미술 전공하는 사람도 한 두 명인가 있었어요 저는 뭐라도 해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좀 뭐 많은 것을 도움받으려면 그래도 학생들과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 때마다 틈 만남에 초상화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프랑스 친구고 학교 끝나고 금요일날마다 끝나면 파티했거든요 그 근처 바에서 즉석으로 그려주는 장면 멕시코 친구 그리고 러시아 친구 스페인 사람 있어요 스페인 사람 그리고 마리아 되게 못 그려... 진짜 노력 많이 했죠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학생들에게 다가가려고 뭐라고 뭘 했냐면 종양에서 온 뭔가 신비로운 뭔가 특출한 능력을 보여주면 어떨까 어떨까 하다가 제가 사주를 공부했어요 이때 스페인홀 공부한 게 아니라 사주를 공부해서 애들 사주를 봐줬는데 이게 어쨌든 어쨌든 통계학이잖아요 자 이거 대 그 맞잖아요 한 70%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손금으로 시작했다가 손금은 너무 추상적인 게 많으니까 사주를 공부를 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너네 그 뭐야 너 언제 태어났냐 생년월일 얘네들도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시간 그래서 엄마한테 막 전화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여름에 서머타임 있잖아요 서머타임도 계산을 해야 돼요 서머타임까지 계산해가지고 제가 그 서머타임까지 계산해가지고 그 뭐 정충 뭐 이거 만세력이 있어요 만세력도 제가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 어플에 그 사진을 그 달력을 이미지로 저장하고 다니고 언제라도 사주볼 수 있게 그런 간절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파티 때마다 줄 흘렀어요 맨날 다음 내 차라라고 야 나 나중에 뭐해 나 누구랑 잘 맞아 이런 거 다 물어봤죠 자 다 근데 부질없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되게 좀 처음에 되게 친근하게 뭔가 잘해주고 말도 많이 걸어줬던 형이었어요 근데 그 유학원 있었을 때 아니 대학교 다녔을 때 대학원 있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제가 언어가 약하니까 발표를 할 때에도 소극적으로 저는 발언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약하면 뭔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학을 제대로 준비를 하고 가야 되게 좋은 거죠 스패너를 할 줄 알더라도 제가 만약에 추천한다면 영어로 수업하는 학생은 그 학과로 가는 걸 더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영어는 스페인 학생들이나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 학생이 영어 더 잘해요 그러면 좀 동등한 입장에서 수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언어가 약하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수업하면 프로젝트 할 때 거의 다 제가 발표하고 항상 제가 뭐 거의 리더가 돼서 했는데 여기서는 다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눈치 봐야 돼요 내가 욕먹기 너무 싫으니까 다행히 저희 조원들 팀원들이 저를 그래도 좀 좋아해 해줬던 이유가 도움되는 일 스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제가 그래도 어쨌든 전공이 디자이너였으니까 포토샵 작업 그 다음에 포스터 디자인 이게 되게 필요했어요 많이 그래서 그런 작업 제가 디자인한 건데 이런 편집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 가상의 프로젝트 결과물을 내려면 포토샵 작업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 어떻게 디자인 거 아니면 포토샵 잘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토샵 원래 산업 디자인 학과 할 때 항상 늘 쓰던 별거 아닌 포토샵도 기능이 너무 많아서 쓰는 기능만 쓰는데도 제 마우스 돌리는 그걸 보더니 애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런 걸 하냐고 그래서 그때 한번 좀 좋았죠 애들이 저를 우러러보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스페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편 아닌 거 같아요 수학이라기보다는 산수겠죠 근데 우리는 암산을 어느 정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산이라는 그게 그냥 상식적인 수준 예를 들어서 12 곱하기 12 144 이거를 그냥 안 보고도 그냥 아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그게 뭐 대단한 능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이 뭔가 정산 뭔가 프로젝트 하다가 12 곱하기 12를 그 계산기 두드러기는 거야 그냥 144 이렇게 딱 한 그냥 됐으니까 애들이 저를 완전히 신처럼 신처럼 보는 거예요 너 천재냐고 그래서 되게 오히려 제가 그게 되게 문화 충격이었어요 우와 이게 뭐라고 애들이 이걸 모르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산도 되게 빠른 거죠 아 참고로 이런 로고 디자인이 필요했어요 과마다 아니 그 팀마다 로고 디자인도 제가 다 하고 그 일본 학생 있잖아요 저 저랑 친했던 그 사또코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털어놓는데 밤마도 울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일본 사람은 우리보다 더 피해준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저도 되게 힘들었는데 아 그래도 뭐 팀 작업이니까 서로 묻어가는 거지 나는 뭐 그래도 이런 디자인 작업도 그래도 그나마 하니까 근데 그 친구는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발표할 때도 다 대본 써주는 거 그 읽기만 하고 그래서 너무 그 피해주는 거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자 연락해서 그 팀원들이 그 사또코 일본 친구 찾아가가지고 야 왜 안 오냐고 안 나오냐고 너 졸업해야 되잖아 하면서 우리가 도와줄게 미안할 거 하나도 없다고 같이 같이 졸업하자고 그래서 하드캐리 했어요 오히려 팀원들이 스페인 친구들이 착착한 거죠 다른 나라 갔다 왔으면 오히려 막 인종 초배라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스페인 학생들의 그 특유의 휴머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되게 감동했습니다 당시에 후리에 형 저랑 초창기에 되게 친했던 약간 대머리 호리에 형인데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을 때 호리에 형이 30대 말이었으니까 지금 40대 됐겠네요 아무튼 이 형이 되게 말 되게 많이 걸어주고 한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물어보고 축구를 엄청 좋아해서 맨날 축구 얘기하고 이 사람 이 형이요 되게 신기한 게 마드리드 사람인데요 바르세르나 팬이에요 메시 최고라고 막 했던 그 형인데 2002년 월드컵 얘기하는 거예요 스페인 형이 그래서 잔뜩 긴장했죠 막 욕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 기억난다고 막 그래서 아 니네 최고 했다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겠지만 아 그때 기억난다고 그래서 이 형의 그 노래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학, 스페인 유학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오늘은 너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드렸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석사 혹시 스페인 쪽 석사 준비하시는 분들 스페인어 전공자 아니면 스페인 전공자도 따로 어학연수 해야 늘더라고요 스페인어 완벽하게 해야 그나마 수업 따라갈까 말까 라는거 안그러면 저처럼 엄청 고생해요 그리고 어학원은 아까 어학원 얘기 안했네요 아 어학원 그 악맹 넣고 어학원 얘기할게요 유학원에서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학원에서 추천해준 어학원으로 갔는데 뭐 당연한 거긴 해요 당연히 수수료를 받죠 어학원으로부터 소개해주는 그 커미션을 받는데 어 그거를 되게 많이 주는 학원 이래요 이 엔포렉스가 아무래도 어학원 유학원에서 여기를 추천하겠죠 그러면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오자마자 문전박대 당한 집 그 들어가게 해놨다고 열사 키도 안 맞는 거 주고 그 다음에 마르베야 학원을 옮겼을 때 선생님들이 그냥 쏘쏘였어요 몇 명 빼놓고 그러다 본원이 마드리드 있거든요 마드리드로 왔는데 진짜 선생님들이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수업도 건성건성 가르치고요 그리고 인원이 너무 많았어요 그 같은 반에 그리고 중국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그 편견 다 빼고 그 이야기하면 중국 학생들이 그 목소리 크잖아요 근데 자기 그 모르는 걸 갖다가 그 큰 소리로 중국어로 떠들면서 수업시간에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방해도 되고 그 수업 그 클래스 안에 중국 사람도 많고 좀 수업질이 되게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뭔가 그냥 학생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그냥 가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어떤 학생은 어떤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너 스페인어 왜 이렇게 못하냐 그래요 와 스페인어 못하니까 돈 내고 학원 다니잖아요 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솔직히 선생님이랑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다 큰 어른이 그 선생님이 되게 뭔가 차별적인 얘기도 하고 뭔가 되게 비꼬는 듯한 이런 얘기를 수업시간에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바꿔달라고 그랬죠 그 원장님한테 바꿔줬는데 또 어느 날 바뀐 선생님 또 그 선생님 겹쳤을 때 가방 싸고 원장님한테 찾아갔죠 학생들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짐 싸고 있으니까 선생님 들어왔는데 아 그래서 M4X 정말 최악이었어요 이 학원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어학원 준비하시는 분들 큰 학원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선생님이 되게 중요해요 작더라도 학생 하나하나 좀 신경 써주는 선생님이 중요해요 무엇이든 수승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의 퀄리티에 따라서도 수업질이 되게 많이 달라요 아 나만 열시면 되지 그건 오만이에요 학생이 오만이니까 좋은 선생님 있는 것도 행운이니까 큰 학원보다는 작더라도 뭔가 학생 하나하나에 좀 관심 길어주는 오히려 작은 학원을 저는 오히려 추천해드립니다 학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은 학교라고 보진 않아요 학원 자 아무튼 오늘 얘기 엄청 길어졌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다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드리드의 이한 이었습니다